몬스타 시청자 여러분, 누군가요? 몬스타 누구예요? 몬스타 네, 느껴집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화이팅 넘치는 에너지와 파워 공모 열정으로 K-POP을 알리고 있는 그룹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몬스타 네, 여러분 큰 날씨를 많이 해주세요 ... You didn't make me生 better than you You didn't make me生 better 여러분 죄송합니다. 마이크 못 잡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인쇄를 하긴 할 건데 원래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노래 쫙 나오고 멋있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바람에 더 좋잖아요. 그렇죠? 더 오래 볼 수 있어요. 그렇죠? 여러분 엄청 춥죠? 아니요? 우리가 뜨겁게 만들어 드릴게요. 네 여러분 신나시면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서 춤 추셔도 되니까 따뜻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자 준비됐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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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